IF가 최근 4월에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했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8%라고 보고 있습니다 2.8% 의미가 뭐냐면 과거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연평균 3.3% 성장했거든요 과거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는 올해 1.4%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경제는 1%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작년에 3% 성장했습니다만 올해 5.2% 성장할 거라고 IF가 내다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IB들도 중국 경제는 올해 5% 이상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작년보다 성장률이 높아진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올해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원격 규제 때문에 1인당 국민소 1만 달러를 넘은 14억 인구가 소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중국 감염률이 85%가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안 하면 14억 인구가 나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올해 5%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이걸 주식시장하고 연관시켜 보면 최근에 주식형 펀드, 세계 주식형 펀드 보면요 미국에서는 계속 작년 11월 이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머징 마켓으로 주식형 펀드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머징 마켓 중에서 중국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는 돈의 흐름을 보니까 올해는 어떻다는 겁니까 미국 주식보다는 중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게 돈의 흐름이 미리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 최근에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2020년 미국 경제가 코로나 극기한 침체에 빠지니까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다음에 미 연준은 금리 0%까지 내리고 사상 유렴치 양적안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가계, 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고요 한마디로 부채에서 성장했다는 거죠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에요 채권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죠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고요 이제 주택시장에서는 거품이 붕괴되는 초기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채 안전자산이에요 그런데 시기를 잘못 투자한 거죠 미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손실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요 일부 중소형 은행들 더 파산하고 조금 더 큰 큰 은행도 파산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부채 문제도 드러났고 지금 금융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하니까요 가계가 가업보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업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과 2주 동안 보니까요 미국 금융회사들의 대출 축소가 3천억 달러 정도 된다는 겁니다 2주 기부로 보면 역사상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금융회사를 그렇게 대출을 가계 대출을 기업 대출 안 하면 소비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마 2분기 중반 이후부터 미국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F는 미국 경제가 올해 1.4%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아이비들 특히 노무라 같은 데서는 미국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것 좀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 연준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4.75에서 5%까지 올렸는데요 다음 FMC가 5월 2일, 3일 미국 시간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5월 4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컨센서스는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런 진단들이 대부분이죠 저는 5.25% 갈 확률보다는요 현재 수준에서 유지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소비 투자 특히 소비가 줄어들면서 빠르면 2분기부터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고용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하면 아마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문제입니다 물가도 아직 높은 수준이죠 작년 6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9.1% 4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떨어지다가 3월에는 5%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만 저는 4월 가서는 4%대 진입하고요 그다음에 12월 가면 한 3% 초반까지 이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도 나쁘고 물가 상승률도 연준이 목표한 것보다 조금 더 높지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4분기 가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물론 파울 연준 의장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습니다만 아직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시장한테 경고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 2% 이상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아마 이분들 생각도 3분기 후반 4분기 가서는 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상업용 부동산이거든요 상업용 부동산 보면 최근 고점에서 15% 떨어졌고요 특히 상업용에서도 사무용 부동산 이거는 무려 고점에서 25%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무실 공실률이 최근 지난 2월 통계입니다만 무려 17%나 된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대형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대출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무려 평균적으로 67%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중소형 미은행들이 파산하고 또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상업용 부동산 하락 때문에 많은 중소형 금융회사들이 지금 어려움이 수면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견디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수면 밖으로 드러나면서 앞으로 많은 중소형 금융회사들이 파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융회사 허가 조건 은행 허가 조건이 굉장히 우리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은행 자본금이 천억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미국은 1억에서 혹은 10억까지 거기에 맞는 전산 시스템 그 다음에 사람만 갖춰놓으면 은행을 허가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만기가 넘는다 이런 수치까지 나오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하락했다고 해서 앞으로 미국 중소은행 파산 소식이 특히 2분기 후반 3분기에 많이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